21번 고정 고정 22번 종이를 많이 썼어요. 23번 양파입니다. 양파입니다. 24번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잽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지갑입니다. 2. 수첩입니다. 3. 가방입니다. 4. 여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지갑입니다. 2. 수첩입니다. 3. 가방입니다. 4. 여권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영화관입니다. 2. 당구장입니다. 3. 노래방입니다. 4. 찜질방입니다. 4. Assistant 4. 색신 품 fisher입니다. 3. 노래방입니다. 4. 찜질방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4. 딸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쌍자 있습니다. 2. 여섯 쌍자 있습니다. 3. 다섯 바구니 있습니다. 4. 여섯 바구니 있습니다. 4. 딸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쌍자 있습니다. 2. 여섯 쌍자 있습니다. 3. 다섯 바구니 있습니다. 4. 여섯 바구니 있습니다. 29번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꽃집 안에 있습니다. 2. 은행 위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4. 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30번 이 물건을 제주도에 보내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 이틀이면 될 거예요. 2. 물건의 무게에 따라 달라요. 3. 여기에 주소를 써주시겠어요? 4. 이 물건을 누구에게 보내려고요? 5. 이 물건을 제주도에 보내려고 하는데 3. 여섯 바구니 한자ürü 4. 이 물건을 누구에게 보내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